눈 감아 수현이 오빠 발라주는거야? 근데..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아 너무 감해졌던데 코 너무 감아졌는데 코 코 코 근데 코기부바를 왜 코 다 된거야? 여기 여긴 안된거 같은데 여기 됐어? 응 목도 발라주시던건가요? 응 목도 발라주시던건가요? 응 입 안에서 눈 감아 스탑아 뭐 얼굴 좀 내밀어봐 이렇게 수현이 쪽으로 돌려줘 요쪽 부분에 덜 발린거같아 내가 더 더 더 더 더. 오 오 아 오 오 너무 하얀가 괜찮아 오빠 코! 코 뜬에 다리 덜지 말고 발도 발라 이것을 더 발라 팔에 아니, 이쪽도 팔 벌려 이쪽에, 이쪽에도 더 해줘 아니, 이쪽 동생 있으니까 좋네 그 가, 갸웃거리면 뭐야 고마워 해 수영이 쳐다보고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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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